자 버킷 스튜디오는 목표가 달성했죠. VI 걸렸네요. 버킷 스튜디오 1차 목표가 달성. 자 이글뱃도 목표가 달성했죠. 이글뱃도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자 곧 장 시작합니다. 장 시작하고 바로 이글뱃 들어갈거에요. 장 시작하고 바로 이글뱃 들어갈겁니다. 어제 먹고 나온 종목인데 아침에 다시 들어갈거에요. 이글뱃 바로 들어갈겁니다. 미리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자 장 시작. 이글뱃 바로 시가의 매수. 손절가 6200원. 버킷 스튜디오 2210원. 목표가 2280원. 손절가 2100원. 자 2개만 들어갑시다. 이글뱃하고 버킷 스튜디오만 들어갈게요. 9시 1분 버킷 스튜디오 2210원. 자 버킷 스튜디오는 목표가 달성했죠. VI 걸렸네요. 버킷 스튜디오 1차 목표가 달성. 자 이글뱃도 목표가 달성했죠. 이글뱃도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자 오늘 이글뱃하고 버킷 스튜디오 2종목 다 수행 완료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VIP 회원님들 어찌됐건 VIP 회원님들 뭘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냐면 제 거 교육 영상을 지금 20개 정도를 만들려고 지금 커리큘럼을 짜고 있어요. 20개 정도 교육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VIP 회원님들한테 다 제공을 해드리려고 커리큘럼을 짜고 있습니다. 그 교육 내용 안에는 제가 쓰고 있는 조건 검색식도 다 공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 검색식을 활용해서 어떻게 매매를 아침에 찾는지 종목들을 찾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커리큘럼을 교육 영상으로 짜서 한 20개 정도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뭐 당장에 만들어지진 않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무조건 2022년 안으로 제가 만들어서 올려놓을 거예요. 2022년 올해 안으로 올려놓을 거니까 올려놓게 되면 우리 VIP 회원님들은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그거를 좀 보면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올해가 가기 전까지 제가 무조건 만들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씩 어떤 식으로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1년에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저한테 준 거잖아요. 저희 회사에 그럼 저도 그만큼의 값어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찌됐건 뭐라고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아동바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VIP 회원님들 그래도 내가 100만원에 이 정도면 그래도 값어치는 하네 라는 소리는 듣게끔 할 거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교육 영상이라는 것도 그래요. 한 번 봐서도 이해도 안 되고 한 번 봐서 그걸 딱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프로트레이더가 되느냐 아니에요. 절대 안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실전에서 부딪혀봐야 되고 깨져도 보고 해야 돼요. 저는 제 스타일 아시죠? 제가 유튜브 방송한지 꽤 오래됐는데 2, 3년? 3년 됐죠? 3년 정도 됐고 이거 지금 매일마다 방송한지는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키지 못할 약속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제 스타일. 제가 지킬 수 있는 말만 해요. 교육 영상도 올해 안으로 무조건 만들어서 다 올려드릴 테니까 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VIP 가입문의는 위로 전화주세요. 183-6014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어 183-6014 자 오늘도 코스피아 코스닥 지수가 여러분들 상승이 나오긴 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하락 종목이 지금 1300개고 상승 종목이 800개 정도예요. 하락 종목이 더 월등히 많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뭐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요. 간신히 그냥 버티고 있는 수준이네. 아 제발 뭐라도 좀 해라. 진짜 손 놓고 있지 말고. 공매도 금지를 때리든지 연금을 투입시키든지 어제 여러분들 시사기획 창의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보는 게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는데 화요일 저녁 10시죠. 10시부터 KBS1에서 진행하는 시사기획 창의라는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봅니다. 거의 챙겨보는 편인데 국민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그거를 보고 있는데 아 참 많은 생각이 들게끔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연금을 빼나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항상 드는 의문이죠. 과연 이 연금 받을 수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 의문에 관련된 내용을 어저께 시사기획 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꼭 보도록 하세요. 예능 보지 말고 예능 보지 말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더 보란 말이야. 예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주식을 한다는 사람들이 경제, 경영에 관련된 상식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돌싱포맨 볼 때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아. 자 이글뱃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글뱃은 어제도 아침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먹고 나왔고 어제 이글뱃이 아침에 들어가서 거의 한 15%, 16% 매수가 대비 15%, 16% 상생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들어가서 아침 동시효과 때 들어가서 제가 못해도 한 4, 5%는 챙겼을 거라고 봅니다. 이글뱃 어제와 오늘 두 번 들어가서 두 번 다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는데 어제 제가 이글뱃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을 때 이 장기이동평류선 61선과 이 121선 근처에 왔을 때 그랬을 거예요. 이거 한 번에 뚫어내기 어렵다. 아마 꼬리 만들고 밀릴 거다.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다 매도해서 수익 챙겨라라고 제가 어제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방송 가서 풀 영상 있으니까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 그랬는데 오늘은 왜 아침에 또 동시효과 때 바로 진입을 했느냐 여러분들 보통 보세요. 이글뱃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만 좀 놓고 볼게요. 자 여기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8,720억까지 갔던 주식이 신나게 빠졌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5,600억까지 빠지고 나서 여기서부터 안 빠지고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걸려있는 매물대가 어디죠? 여기에 걸려있습니다. 여기에 걸려있어요. 여기에 걸려있습니다. 이 라인에 매물대가. 보통 우리가 매물대라고 한다 그런다면 전 고점 라인 또는 전 고점에서 버텨줬던 구간 이거를 우리가 매물대라고 잡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딱 걸려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애가 바닥을 고점에서 찍어서 여기까지 무너졌다가 이제 다시 자리를 잡아주는 주식이 이 구간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여기 막혀있는 구간 여기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죠. 전 고점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져주든가 아니면은 계속 3번, 4번, 5번, 6번 터치를 해주던가 그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이글백 같은 경우에는 이날 거래량이 물론 터져주긴 했었지만 이 한 번의 거래량이 얘의 거래량만큼 배 이상으로 터져주기가 쉽겠어요? 불가능이죠. 이미 그건 오전에 거래량 계산만 하도 얼추 나오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면 이날은 절대 돌파가 어렵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10중 8구 여기에 쏟아졌던 매물 자체가 여기에 물려있던 애들이 고점에서 매도 물량을 던지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밀릴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어제 지수가 2% 코스닥이 빠지는 구간이었으니까 시장 상황도 좋지를 않았고 거래량도 받쳐주지를 못했고 당연히 매도 물량이 위해서 나올 거라고 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시켰습니다. 그죠? 어제 타트만 보면 딱 답이 나오죠. 상승폭을 상승장중에 16%까지 17%까지 갔던 종목이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 빠지면서 시가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종가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된다 그런다면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거는 뭐냐? 그만큼 어마어마한 실망 매물과 그만큼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다시 들어간 이유는 뭐냐? 아침에 동시효과를 봤더니 얘가 동시효과가 안 빠지는 거야. 아침 57분까지 지켜봤는데 57분까지도 얘가 동시효과가 안 빠지는 거야. 애가 만약에 동시효과에서 파란불이 한 번이라도 들어왔다 그런다 그런다면 난 이걸 안 들어가지. 시가가 낮게 시작을 한다 안 들어가지. 근데 동시효과 때부터 동시효과 때부터 안 빠지는 거야. 57분까지 지켜봤는데도 매도 물량이 안 나오네? 야 이거는 반등 나온다. 어제 빠진 것만큼 얼마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최소 2, 3%는 무조건 반등 나온다. 그래서 판단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장 시작 전에 57분 때부터 58분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글벳 들어갈 거다. 동시효과 때 시가로 들어갈 거다. 시가가 낮게 시작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1% 정도만 시작을 했다 그런다면 금상 참아했을 텐데 애가 갑자기 59분이 되니까 매수물량이 들어오더라고. 그게 과연 우리 회원들 물량이 들어와서 움직인 건지 아니면은 다른 것 다른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물량을 얻는 건지 몰라. 그거까지는 내가 모르지. 내가 57분 58분에 동시효과 때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59분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동시효과에 진입을 한 건지 아니면은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갭 상승이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졌어요. 나는 1%대 예상을 했었는데 한 3, 4%대의 갭 상승이 이루어지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나와서 빠진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침에 이글벳을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런 차트가 만들어졌다 해서 다음날 상승이 나온다? 이건 없어요.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그날 당일날 그날 당일날 동시효과를 보든지 아니면 그날 당일날 시가를 아침에 일어나는 걸 보든지 그걸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트가 이렇게 전날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다음날 올라갈 거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습니다. 무조건 그날 당일날 동시효과 흐름을 봐야 되고 시가 흐름을 보고 나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속보로 나왔는데 4만 명을 돌파를 했네요. 63일 만에 4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재확산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아 이게 코로나19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봐야 되겠네요. 안 좋은 것들만 계속해서 나오네. 자 버킷 스튜디오만 좀 보겠습니다. 자 버킷 스튜디오 볼 때 제가 보라고 한 내용이 뭐였었죠? 항상 당일에 내가 진입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때 당일날 차트도 중요하지만 당일 전에 전날 그 전날 그 그 전날 최소한 3, 4일 차트든 보라고 그랬죠. 오늘 버킷 스튜디오 차트 만들기 전에 모습을 보세요. 차트가 올리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동안 지수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어제는 코스닥 지수가 2%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버킷 스튜디오는 오히려 양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림이 좋아. 그리고 오늘 아침에 거래량과 갭 상승을 동시에 띄워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들어가야 되겠지. 다만 오늘 버킷 스튜디오 아침에 제가 들어갈 때 좀 염려가 됐던 건 뭐냐? 염려가 돼서 그냥 이거는 공부 차원에서 보세요. 저는 제 개인 종목이면 저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라고 하고 제가 버킷 스튜리를 소개를 시켜드렸을 거예요. 왜 그랬냐? 아침에 갭 상승이 너무 높게 떠버렸어요. 이미 제가 들어가려고 했던 시점을 보니 가격 자체가 이미 7% 꺼내서 움직이고 있길래 다소 고점이다라고 판단이 든 거예요. 가장 좋은 이상적인 거는 제가 몇 프로라고 그랬죠? 3%에서 4%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들어가려고 한 진입 시점을 보니까 7%대이기 때문에 7%대에서 들어가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여서 나는 내 개인 매매면 들어간다. 왜? 손절을 해도 내 손실이기 때문에 내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버킷 스튜리를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행히 버킷 스튜리오도가 7%대에서 움직였지만 시작을 했지만 다행히 가격대가 계속해서 올라와서 장중에 14%, 15%까지 올라가서 결과가 좋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침에 일찍 발견하는 사람이 먹는 거야. 내가 버킷 스튜리오를 한 1분, 2분만 더 일찍 발견을 했더라면 3%는 더 먹고 들어가는 거지. 6% 수익 볼 거 9% 수익을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침에는 굉장히 빠른 시점으로 빠르게 종목들을 찾아다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고 분석하고 진입시점까지 생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초에서 2초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단타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은 늘 결론은 뭐다. 내가 아무리 백방 교육하고 먼다 하더라도 이거를 바로 여러분들이 실전 생활에 실전 매매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 죽었다 깨어놔도 안 된다니까요. 방법은 하나뿐이야. 여러분들 짬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 계속 눈에 봐야 돼. 계속해서 용재형이 매일마다 종목해주는 거 무료 추천해주는 거 보고 왜 들어갔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분석을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앞으로 다른 걸 보실 때 어? 이거는 저번에 용재형이 말했던 데랑 비슷하게 흘러가네? 이거는 용재형이 많이 언급했던 차트의 유형인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감으로 남게 시작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실력이 지금보다는 일신 또 일신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벌려고 아침마다 떼부자 만들려고 이거 무료 추천 종목을 하는 게 아니라 자 VIP 회원님들 메시지 하나 보내드릴게요. VIP 회원님들 메시지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종목 관련해가지고 VIP 관련 종목해가지고 메시지 보내드렸으니까 리딩대로 하세요. 자 아시겠죠? 암튼 오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글백과 버킷 스튜디오를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어찌됐건 두 종목 들어가서 두 종목 다 마무리를 지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복습하세요. 오늘 왜 이글백과 버킷 스튜디오를 들어갔는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내일 아침에 8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방송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안녕.